남의 일 감탄보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경주를 할 때다 남의 일 감탄보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경주를 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경주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경주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느낌이 어때요?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와 진짜 빛나네 뭐 이러면서 감탄합니다 그거 제일 잘못 읽은 거예요 12장 넘어가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중요한 모델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싸움은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전에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해야 된다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의 중요성 우리는 뭘 안다 그러는데 머릿속으로만 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죠 양육에 관해서 이렇게 글 쓰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읽지 말라는 거예요 글 쓰는 자들은 다 전문가라는 거예요 글 쓰는 거는 그런데 인형 가지고 노는 애가 엄마래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양육에 관해서 글 쓰는 거 하나도 도우면 안 되는데 인형 가지고 놀다 보면 거기에 어린아이가 하는 역할극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게 중요하다 진짜 아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다 그럴 때는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해보지 않고 노인 그냥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해볼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feeling 그래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느끼는 거다 신앙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정확히 느낄 줄 아는 하나님의 종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경주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순간에 선교그룹 선교도 구경하고 기도그룹 기도도 구경하고 특세도 구경하고 심지어 예배도 구경하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 보러 보러 예배 드릴 안 가고 예배 보러 간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경주하는 거다 하나님 옆에서 그런 능력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경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좀 많은 본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3절까지 강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실제로 싸워본 사람은 안다고요 몸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버릴 줄 아는 단순화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가서 최종 승리하는 사람이 듣지 못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해요 1절에 다 포함되어 있고 2, 3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경주를 마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11에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같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단순화 또 하나는 인내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순화 버리는 단순화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버리는 단순화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새는 뼛속까지 비워서 가볍게 해서 하늘을 난다고 새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는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 다리 꺾어보면 텅 비어 있죠 닭도 새입니다 새 같지 않은 새지만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볍게 해야지 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기어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우는 작업들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비워야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1단계인데 신앙에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11장에 나오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다윗 그러면 저는 다윗과 바울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용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모델 삼고 그래서 다윗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또 신약 같으면 바울, 집중력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모세 저는 좀 많았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평생에 한 사람 모델로 삼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삼아서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좀 약간 못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던 사람은 레아 같은 사람, 라엘이 아니고 레아 레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잖아요 최종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막벨라굴에 야곱과 함께 묻힌 사람은 라엘 아니에요 레아가 묻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죠 네가 진짜 아내라고 네가 진짜 야곱의 부인이라고 그렇게 없는 여권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한 사람의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을 붙들면 나머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거기서 조금만 가미하면 돼요 덧붙이면 돼요 그러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만 딱 붙들고 버리는 것들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경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달리기 못하겠죠 100m 100m 뛰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입지 않은 것 같은 가벼운 옷 입고 뛰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 선수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민망해 보일 정도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벼워야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무거운 것과 그런 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 치장하는 것들 그다음에 얽맹이 쉬운 것들은 욕심이거든요 남의 눈 의식하는 거 누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사명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관심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단순하게 살아야지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얽매기 쉬운 건 뭐냐 하면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 어디 보나 하다못해 어느 자리에 앉으라 그래도 거기 앉으면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얽매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탁구에 좀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합숙했던 선수하고도 좀 쳐봤어요 어떻게 하는 저는 철저히 배워야 되니까 선수들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성막의 내용들 볼 때 다 치수가 다 있는데 치수가 없는 게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그냥 만들려고 그러지 어떻게 만들려고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만 만들어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로몬은 통기 커가지고 높바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소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이건 뭐 거의 목욕통을 만들어놨어요 크게 왜냐하면 치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탁구가 재미있는 게 탁구 라켓의 규정이 없어요 탁구 라켓을요 얼굴 큰 사람 두 배 크기로 만들어도 돼 이만하게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치는 사람 없죠 왜 그래요 무거워서 공이 얼마나 빠른데 이거 둘다가 공원에 둘다가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적정선을 둬야 돼요 그런데 선수들 연습하는 걸 보니까요 손바닥만은 라켓 갖고 연습을 해요 우리 일반 라켓이 아니고 한 반밖에 안 되는 그 라켓 갖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깨달았다니까요 라켓만 봐도 저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인지 못 치는 사람인지 안 돼요 잘 치는 선수들은요 라켓 가운데만 공이 맞아가지고 공이만 시껌해요 초보들은요 여기저기 전체가 다 시껌해요 딱지 하나 가지고 다 같이 시껌해요 그러니까 그게 스위스 팟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 가운데 맞아야 스핀도 제일 많이 걸리고요 그걸로 연습해야지 안정적으로 리시브가 가능한 거예요 안정적인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넙지백한 박주각같이 아무데나 때리면 되죠 아무데나 맞으면 되죠 그래서 맨날 그 끝에 맞잖아요 삑살이 나고 옆에 튀기고 탁구 안 잡아서 모르죠 그래서 탁구가 그냥 넘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그 한 점 그 스위스 팟 거기를 맞추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선수들 보니까 가운데만 시껌해 그러다 구멍 뚫일 정도더라고요 그거에 바로 단순화 간단한 거 큰 거 들고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도 많이 다녀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짐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처음 가는 사람은 이민가방에 들고 오죠 뭐 이렇게 들고 오는지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버리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리는 것 중에 죄가 있죠 4세기 때 교부들이 제일 무거운 짐은 죄짐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버려야 된다고 해서 일곱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일곱 가지 죄가 있는데 교만 교만이라는 죄를 버려야 가벼워진대요 이건 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교만은 작은 게 아니고 제일 큰 죄예요 자아, 자아 교만 보다 무서운 죄는 없는데 그게 죄고 두 번째는 질투거든요 두 번째는 질투 질투는 뭐예요? 옆 사람 쳐다보는 거죠 최초의 살인이 질투 때문에 된 거 아시죠? 질투, 분노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에서 내려오는 민담이 있는데 히브리 민담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두 사람이 누구든지 먼저 말을 하면 첫 번째 말한 사람의 요구에 두 배를 두 번째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년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200년을 사는 거고 첫 번째 사람이 100억을 달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은 200억을 주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두 사람 중에 먼저 말을 하더라도 서로 말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먼저 말하면 반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서로 막 싸웠대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가위바위바 했더니 늦게 냈다 그러고 묵집화 했더니 왜 속였냐 그러고 둘이 하루 버티다가 서로 원수가 돼버렸대요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래서 마지막 제비복기 비슷하게 해서 뽑혔대요 뽑힌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눈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대요 눈 하나 뽑아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놈은 두 눈 뽑혔다고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잘 되는 거, 자기 잘 되는 거 선택할 것 같죠? 잘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들어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안 내요 남 죽이는 일에 열심히 되지 남 죽이는 게 훨씬 재밌거든 심지어 내 눈이 하나 뽑히더라도 저놈 두 눈 뽑히는 거 그 꼴 보면 기쁜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에 빠지면 망해요 본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질투의 존재예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고 하려고 하면 마귀가 교만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꼭 옆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는 건 눈치 봐서 저 사람이 성격이 소극적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재적인 질투자예요 잠재적으로 가인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로 양육되지 않으면 그게 얼메이기 쉬운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사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남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쉽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게 1차예요 그거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양육도 가능하고 중보도 가능한 거죠 이거 질투 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간사나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게 돼서 일단 질투가 사라져요 그걸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김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분노인데 분노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가인 얘기를 보세요 분노하니까 아벨 제사 보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분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동업하면 안 돼요 분노 잘하는 사람이 있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세컨 찬스가 없어요 분노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과학의 속에서 화를 버럭 내보세요 그 다음 기회 없어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계속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분노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에요 화나면 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는 게 아니라 졌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분노가 죄입니다 분노가 죄입니다 분노는 누가 분노하죠? 교만한 자가 분노하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예요 병장이 분노하지 이등병이 분노 안 해요 완전히 그렇다니까요 내가 분노를 한다는 건 내가 뭐가 힘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면 나한테거든 게으름 맨날 미루는 거 제가 어떤 형제한테 너는 사자 같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제가 사자 같아요 더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기뻐해서 말하다가 상심할 것 같아서 모든 걸 미루어요 그래서 밀림의 왕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얘기 안 했어 사자, 제가 유다지판 가봐요 막 이러고 놀고 있는 애들 진짜 내가 근데 그 말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목사님한테 사자라 그랬대 성경 보니까 사자는 유다지팔에 너무 미루기 때문에 맨날 성교도 다음에 간다고 미루기예요 밀림의 왕자 죽일로면 죽일로 사자 밀림의 왕자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태하지 말고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탐욕인데 탐욕은요 이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은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잊혀져요 참 묘해요 욕심꾸러기들은 하나님이 없어 머릿속에 교회 와서도 지 욕심 갖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총각 하나 없나 처녀 하나 없나 이러고 올해들은 욕심으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외에 딴 거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딴 거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게 탐욕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에 탐식이거든요 먹는 거 먹는 거 진짜 무지먹어요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먹는 것 때문에 온 거 아시죠? 선악과 먹다가 오늘도 새벽에도 못 나온 사람들은 어저께 저녁에 라면 먹다가 끝난 거죠 우리 사모가 참 좋은 사모예요 어저께 밤 11시 반에 우리 큰딸이 라면을 먹길래 그게 유혹인 걸 알면서도 난 다 알면서도 원래 고범죄가 그런 거 아니야 알면서도 지지는 죄잖아요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마 우리 큰딸 지금 먹어서 못 나온 것 같아 그게 멍청한 거죠 걔는 빠진 거죠 여자가 항상 넘어져요 남자가 안 넘어져요 탐식 특별히 이름에 식자 들어간 사람 조심하십시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용식이, 민식이 이렇게 식자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 먹는 거 탐해요 무지먹고 숨겨놓고 가방에 뒤져보면 또 나오고 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약간 배는 비어있는 게 좋아요 기도도 잘 되고 섬김도 잘 되고 성교 가잖아요 성교 가면 저녁에 요즘에는 식사 대접해 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대접해 주고 얼마나 좋은가 그랬는데 과도하게 먹어서 그다음에 사약이 안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아, 이거 죄구나 죄구나 그래서 삼겹살은 1.5인분 이상 못 먹게 해요 콜라도 못 먹게 하고 왜냐하면 주는 사료만 먹으라고 사료만 먹을 때가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탐식이 그 다음 날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실제 살아보십시오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이게 죄거든요 마지막이 정료 이상에 대한 죄죠 이렇게 일곱 가지 들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제약해서 이거 버려야 되는 죄는 무거운 거거든요 이건 쓰레기 같은 건데 왜 이걸 지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 이런 모든 죄들은요 오늘 버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버리고 단순하게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죄는 버리고 날마다 회귀하고 물두멍이 필요해요 다 태워버리고 번져를 태워버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짐이 많네 100점 100패 그렇잖아요 배낭 메고 뛰는데 마라톤에서 이길 리가 없죠 100점 100패 딱 오보면 알아요 그렇죠? 가장 가볍게 있고 뛰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기한 조건 버리는 단순화가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죠 인내 인내 못하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게 뭐냐면 오랜 고통을 참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러죠 인생이 뭐 쉬워요 쉬운 게 없다니까 쉽다라는 게 속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결혼도 어려워요 그래서 창첩장 돌리는 사람에게 기립박수 쳐져야 된다니까요 굉장히 인내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다 깨져요 속 뒤집어지는 일들도 많고 그걸 인내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은 또 이제 더 큰 인내가 필요한 거죠 사업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죠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여러분 농사지어 본 분들 아시나요? 밀농사라든지 또는 보리농사 우리는 한국에는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하죠 보리농사 이게 춘화철이라고 해서 버널라이즈라는 단어인데 버널라이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온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보리 언제 심어요? 가을에 심어요 봄이 아니에요 벼농사 다 짚고 난 다음에 밀도 그래요 밀도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밀농사할 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데 보면 밀농사할 때 보면 가을에 뿌려요 그러면 잔디만큼 나와요 새싹이 막 나와 날씨가 안 추워요 안 춥고 고온이 돼버리면 아저씨들이 스프링클로 돌려가지고 물을 막 뿌려요 물을 막 뿌리면 춥잖아요 그리고 약간 저온이 돼버리면 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얼어붙어야 성장이 잘 되고 결실이 된대요 이거를 춘화현상 또는 춘화처리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vernalize, vernaliz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초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성교 못하는 이 바보 천치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편한 성교부터 먼저 간 거야 말레이시아 성교가 호텔 좋은 데서 누가 자고 이러는데 성교는 제가 그랬어요 어디부터 시작이냐? 대만 성교부터 해야 된다니까 대만 대만 성교가 이게 춘화처리하는 성교예요 거기서부터 해놔야 대만 성교가 갔다 와서 은혜 받으면 무슨 성교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워가지고 엉뚱한데 아니면 인도 성교를 가든지 인도 가서 죽어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사하고 이러면 뭐든지 다 감당해요 그런데 쉬운 것만 골라 다니는 사람은 춘화처리가 안 돼서 밀을 심긴 심었는데 밀꽃만 펴 열매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 리가 없죠 그렇죠? 버널리제이션 우리 이게 춘화처리 하신다니까요 그래 열매를 많이 거두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런 소리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그게 춘화현상이에요 그렇죠? 처음 심었을 땐 겨울을 맞아야 돼요 눈 많이 올 때가 농사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어야 돼요 초반에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다음에 살아난다고 요즘에 농사를 안 지어서 아무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는데 촌놈 맞죠? 맞다 그러셔라 저 촌놈은 농사 지었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또 인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의 내용이 뭐냐면 춘화처리 이런 거 초반에 고난 이거 이겨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선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2절을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의에 온전히 가시는 예수 바라보자 이게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 책감 옆 사람 쳐다보고 이러면 인내가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위해서는 바라본다 바라보다 바라보다 안경이 있는데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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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바라보다 거기다가 예수만을 써놔요 예수만 바라보다 이거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뜻이 헬라 원뜻이 고정시키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이죠 돌멩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켰더니 예수님이 주로 보좌 우편에 앉아계셨는데 그때 일어서셨죠 응원하려고 내가 보좌 우편에 사신 예수님을 본다고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하고 기쁨으로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이렇게 좀 일하다가 나가 떨어질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예배 없이 주님이 쳐다보지 않고 맨날 사람 얘기해 누가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 끝까지 가서 최종 승리할 때까지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왜냐하면 항상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누구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옛날에 중동 특수 있을 때 많은 남자들이 중동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제가 연세대신 목사님 얘기해요 만나가지고 맨날 남편 얘기만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편 기다리면서 7년도 기다리고 막 해서 집안이 건강했대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 이 청각 저 청각 쳐다보는 집 다 깨져버렸대요 누구 쳐다보느냐죠 그렇죠 그랬던 옛날 부흥사 살고 기억나네 바라보는 거 이 본문 갖고 살고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이 땅에서 싸움에서 우리 신랑 듯이 예수님 바라봐야 승리해요 시선이에요 시선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고정시킨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죠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게 묵상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끝까지 가는 우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새벽에도 나와야 되지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통도 성경이 총 몇 장이에요 1189장이에요 구약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새해 봤어요 믿어요 믿어 1189장이에요 신구약이 1189장이니까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365일이잖아요 365 곱하기 하루 3장씩만 읽어요 3장을 딱 읽으면 얼마가 나오죠 1095장이 나와요 그럼 빼면 94장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3장씩 읽고 하루 몰아서 94장 읽으면 돼 이걸 또 실어가지고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 읽으래 52주니까 그러면 뭐 100장 정도면 104장 되니까 94장 되잖아요 10장 남잖아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켜 그냥 주일이고 몰고 간에 관계없이 그냥 하루 3장씩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194장 남거든 그러면 하루에 그냥 다 읽어버려 그러면 아니면 시작할 때 다 읽어버리든지 그러면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독 해요 나중에 94장 남겨도 그거 안 읽겠어 그거 하루 3장 읽으면 1095장이기 때문에 1독 한다니까요 1189니까 이제 되죠 이것도 단순화 하루 3장 읽으면 1독 해요 나이수만큼 읽어야 돼요 인생은 저같이 55세 55독은 해야 돼 내가 지금 뭐 35 그러면 35독은 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늦게 믿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열등성은 다시 해야지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돼요 10장을 읽어요 3독이 돼 비스무리하게 3독 약간 넘지 말게 3독 그래서 내가 이게 3년씩 빨리빨리 돼가지고 10년 안에 30년을 따라잡겠다 그러면 10장씩 읽으면 돼요 나는 우리 집 가운이 빨리빨리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20장 읽으면 돼요 6독을 해요 나는 아무래도 몸이 약해가지고 빨리 주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30장 읽으면 돼요 구독 구독을 한다고 구독 여기 보니까 다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구독씩 하세요 하루 30장씩 하루 30장씩 읽으면 무조건 구독해요 1년이면 구독해 그러면 10년만 해보세요 90독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나이라도 다 커버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녹같이 승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야 실종돼가지고 공중에 떠있고 막 이래 성경의 성경 저는 2018년도에 우리 주제가 딥 앤 와이드인데 깊어지는 건 말씀 외에는 깊어질 길이 없어요 뭐로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와이드 넓어지는 건 내가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관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상종 안 했던 사람 한 번씩 더 상종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넓어지면 근데 말씀에 힘이 있으면 넓어져요 이게 품는 폭이 커져요 이제 우리 교회 틀은 됐거든요 이제는요 양이 양 말씀으로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요 오늘 2018년부터 하겠다 그런 바보라니까 당장 할게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떨궈지들은 세 장만 하세요 그냥 일독이라도 하라고 일독 끝나면 반드시 기록을 해주세요 카톡이나 올려가지고 나 일독 끝났다 크리찬 가운데 일독 못한 사람이 70%쯤 된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깡통들이지 성경도 안 읽어놓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성경이 한 번도 안 읽었던 장을 보면서 막 그 소리치는 돌들이 소리치는 걸 못 느껴요 왜 나는 안 읽어 왜 나는 안 읽어 그거 못 느껴요 예레미야서는 허여쳐 그냥 왜 나는 안 읽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읽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알고 그렇죠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단순화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전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